여기 제부도 가는 길인데요 보이세요? 저도 근데 코로나19로는 이 길을 와본지가 진짜 오랜만에 됐네요 보세요 저게 이제 바닷길이 잠기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열려 있는데 그러면 게이트가 이렇게 내려오나봐요 이쪽은 이제 횟집 뭐 지금 공사하고 있나 봐요 이제 게이트 입구 쪽은 이렇게 있는데 저기 위쪽에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지금 케이블카가 생긴대요 전국항에서 제부도를 바로 이어주는 케이블카가 저 다음 달 개통한다고 해요 야 저거 생기면은 완전히 그거겠다 이제 하늘 위에 전철 아니에요 요금이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앞에 모습은 다 횟집 다 횟집이에요 싹 다 횟집이에요 이러네요 저 앞에 이제 버스트하는 곳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평일에 월요일이라서 오늘 수요일인데? 오늘 목요일인가? 날짜 감각이 좀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이렇게 흠집 Alexandria 달칸의 새우 기록이 생긴 조금 매우가 감사합니다.